안녕하세요. 오늘 수영방식 갈까요? 수영방식? 책에도 먼저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수영하고 한지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일단 수영방식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책에도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오시면 돼요. 수영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집단적 조성. 집단적. 한꺼번에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네 글자. 집단적.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한다. 조성해서 공급한다. 무슨 얘기냐면 싹 밀어버리고 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사업시행방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수영이 있고 한지가 있고 혼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방식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맞춘다. 이렇게 써놓으십니다. 맞춘다. 일단 첫 번째 논점이 뭐냐면 수영권을 누구한테 주냐 이런 얘기야. 수영권. 수영의 주체가 누구냐. 그럼 당연히 누굴까? 그렇지. 시행자죠. 시행자. 시행자한테 수영권 주는 거예요. 시행자만 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시행자만. 다른 자는 수영 못하고. 그러면 시행자가 몇 명이냐면 두 명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미 공부했잖아요. 앞에 있는 것처럼 공공과 민간이 있다. 나누셔야 돼. 민간은 원래 수영권이 없죠. 그래서 요건이 필요한 거야. 오른쪽에. 그러니까 민간은 수영권은 주는데 요건 갖춰와라 이런 뜻이에요.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충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런데 이거를 누구로 집어넣냐면 공공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본시험에 가면. 그럼 싸닥이 날리고 오는 거야. 왜냐하면 공공은 원래부터 수영권이 있죠. 그러니까 요건 필요 없어요. 이게 X가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거지. 일단 모든 게 끝나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만약에 지방공사가 나왔어요. 지방공사. 그럼 지방공사는 공공인가 민간인가? 대답해 주어야지. 그거 빨리. 공공이잖아, 지금. 공공인데 수영을 하려면 소유자 동의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싸대기를 날려야지 가서. 싸대기를 날린데. 이 요건은 누구만 필요하다? 민간.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해되셨고 가볼게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요건은 단순하게 암기 좀 해야 되겠다. 그치? 언제부터 수영권 줍니까? 이런 얘기거든. 내려가면. 자, 여섯 글자. 그렇죠. 새공록 고시죠. 새공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보상금 내려가 보자. 이때 수영할 수 있대. 그럼 시행자가 수영하기 전에 수영되는 토지 소유자 있죠? 그분들한테 뭘 줘야 돼? 보상금 줘야 되잖아. 보상금은 원칙이 현금이야. 그러니까 현금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아, 현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나올 일이 없어요. 왜 냅니까, 이거를? 뭘 냅니까, 이거를? 그래서 현금 대신에 주는 채권을 낸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그 채권이 토지상환채권이에요.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은 아주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상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신대요. 보상금은 누가 주죠? 그러니까 누가 원행하는 거예요? 시행자. 외우가 앉아있어요, 이거를. 당연히 시행자가 원행하는 거지. 모든 시행자 발행할 수 있지. 모든 시행자는 다 발행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요건이 좀 있는데 발행할 때 매수대금이면 보상금이거든, 이게. 보상금에 전부는 절대 안 돼. 일부만 돼, 일부만. 조심하세요. 전부 나오면 싸대기야. 전부 말이 안 된다. 왜? 반 넘어갈 수 없거든. 여기는 수용 방식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지로 돌려주는 거잖아, 지금. 돌려주려면 잘못되면 이게 뭘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식이? 환지로 갈 수 있잖아, 이게. 왜? 토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로 돌려주는 게 환지 방식이거든. 그래서 수용 방식을 계속 유지하려면 반 넘을 수 없다. 이게 매년 답으로 나오는 게 얘야. 일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여기는 이 숫자가 답이거든요. 답입니다. 이 숫자를 장난질을 하는 거지. 본 시험에 가면 3분의 2라는 둥, 4분의 3이라는 둥. 이렇게 4분의 3은 무슨 구름에서 X 해야지. 얼마 넘을 수 없다? 그래, 반 넘을 수 없다. 그래, 반. 그럼 2분의 1 머릿속에 들어오죠. 반 넘어가면 뭘로 바뀌니까? 그렇지, 환지로 바뀌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시행자 두 명 있잖아, 우리. 공공은 보증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누구만? 그렇지, 민간만. 공법은 보증 나오잖아요. 무조건 민간만 들어가. 공공은 믿으니까 보증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민간은 못 믿으니까 보증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발하세요, 이발. 이발. 나 어제 이발하고 왔잖아, 그렇지? 왜요, 좀. 발행자라니까, 발행자. 이게 키워드야. 발행자가 나와야 돼. 무조건. 이건 공식처럼 만들어서 들어가면 돼. 이유를 딱 주잖아요. 발행자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 오시고 안 나오면 싸대기 날리고 하면 돼. 됐고, 이름 있어야 되나, 이거? 당연히 이름 있어야 돼, 돌려줄 거냐, 땅을. 김영진권. 양도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 뭐. 질권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끝. 이 안에 답이 있다. 이 안에 답이 있다. 완벽하게 정리하시면 돼.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면 박스 안에 표가 두 개 있지, 그렇지? 왼쪽, 오른쪽. 왼쪽이 뭐예요, 그러면? 원형지. 이거 체크해야지, 먼저. 제가 맨날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 지겨워서 그림 안 그리고 펴로 만들었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원형지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개발해서 공급하는 토지. 조성토지라고 그래요, 이거. 둘 다 공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지정권자한테 둘 다 승인받아. 원형지도 승인받는 거고 조성토지도 승인받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먼저 왼쪽부터 볼게. 왼쪽은 어차피 답은 여기 안에 있어. 작년도 답이 여기서 나왔거든. 짐은 다 몰라도 답은 찾은데, 우리는. 자, 보세요. 원형지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개발했다, 안 했다. 안 하고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원래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 토지 그대로 공급하는 거야. 대신에 땅은 개발하지 않거든. 대신에 뭔 개발할까? 뭔 해줄까? 도로는 설치해준다, 기반이설. 그래서 가격이어서 땅 나와야 돼, 이게. 이 땅은요, 네 글자로 무슨 가격? 감정 가격이지만 이거 딱 하나만 등장하죠. 그럼 시행이 이제 부도난다니까. 도로 설치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비 받아야지, 공사비. 이게 플러스가 돼 있어야 돼, 플러스가. 합친 금액이야, 합친 금액. 합한 금액, 합한 금액. 대신에 당사자끼리 뭐 할까? 금액은 협의, 협의를까지만 써놔. 작년에 조례로 정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나왔거든. 조례는 무슨 그러면서 협의를 해서 정하는 거야, 금액은. 정리하시고. 몇 개 더 할게요. 여기서 숫자가 나오면요. 이거 나오거든, 많이. 원형제 공급. 상한선 있다, 없다? 있다. 상한선이라는 얘기지. 전체 면적이 있으면 분양해질 토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분의 1 넘을 수 없어. 왜 3분의 1이죠? 그러고 쇠글자니까. 딱 머릿속에 들어오네, 이거. 이네, 형광선 체크하고. 먹튀 방지잖아, 먹튀 방지. 이거 잘못하면 이거 샀다가 곤방 팔아버릴 수 있어, 땅가 올랐다고. 막기 위해서 먹튀 방지라고 그래, 먹튀 방지. 몇 년 동안 금지시키죠? 그러죠. 10년인데 대통령이 저하는 기간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5년 또는 10년, 이거 두 글자만 외우면 돼. 이거 앞에 있는 글자 안 바꿔. 이런 걸 막 외우고 있는 사람이랑 얘기도 하지 말라니까. 그럼 뭐하러 이거 앉아있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는 제가 출제한이라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거야. 이렇게 5년이나 10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그렇지? 이 이네, 이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매각금지 기간 안에 이런 뜻이야. 이때는 매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 금지잖아, 지금. 대신에 두 명은 가능하다고 대답하셔야 돼. 두 명이 누구죠? 여러분, 국가라는 대체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만능, 만능. 이 두 명만 이 이내에도 매각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못한다.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매각할 수 있다고 해야지. 이게 뭐가 어렵다고 틀리고 와, 이거를. 다 맞추고 와야지, 그렇죠? 끝. 너무 쉽다, 그렇지? 다섯 개 다 끝나나요, 벌써? 네 생각이지 그러지 말고 빨리 해요. 다섯 개잖아요, 뭘 어려워. 하나 더 하자. 원형직 공급 방법 나왔잖아, 이거. 원형직은 원래 공적기간한테 주는 토지입니다. 공적기간한테 주면 국가나 제체, 지방공사 등한테 주는 거 맞죠? 주인 정해놓고 주는 토지거든. 원칙이 수익의학이야, 원칙이. 그런데 수익의학은 안 나온다고. 얘네 두 개만 합니다, 두 개. 학교용지, 공장 두 개 또 나면 제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등장한다니까 다른 게 안 나오고요. 그럼 학교나 공장은 특히 공장이 많이 나와. 학교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사립학교를 말하는 거야. 여기는 기업들한테 주는 거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경쟁 입찰 시켰죠? 썰렁 그래야지 썰렁. 몇 회 이상? 2회 이상 유찰됐대요. 그러면 원센트로 가는 거 맞죠? 그때는 무슨 방법으로? 수익의학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작년에 답이었어. 답이 있다니까 5개만 하면 답 찾는데 그 정도면 가손비가 엄청 높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되죠. 오른쪽 무슨 토지죠? 조성 토지는 직접 시행자가 개발해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첫 번째 논점은 이거. 공급 가격. 이거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는 방법. 비교 좀 하셔야 돼. 아까 원현진은 가격이 어떻게 됐었죠? 보고 대답하시면 돼.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 합의를 합한 금액. 맞죠? 여기는 따로 따라 받는 거예요. 왜? 토지 자체를 개발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따로따로 설치했잖아요. 기반 인사를. 얘랑 얘 합쳐서 받아라. 그런데 조성 토지는 어때요? 직접 개발했나 안 했나? 했으면 도로 같은 거 설치한 것도 땅급에 반영됐겠지. 네 글자 하면 돼. 네 글자. 그냥 감정 가격으로 하면 되지 뭐.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할 때 이거 다 반영하거든요. 여기는 따로따로 받을 이유가 1도 없는 겁니다. 논점은 감정 가격으로 하는데 낮출 수 있는 거. 이거 잡으셔야지. 낮출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감정 가격이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셔야 돼. 가만히 봤더니 어떤 성격이 있어요. 얘네들. 가로아내 있는 애들. 그렇지. 공적 용도로 주로 쓰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학교. 국국료 학교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배기물 처리 이설. 공공청사. 맞네 그러면서 동그라미 치는 거 맞네. 여기에 사회복지설 있죠. 이거는 유료는 뺍니다. 돈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잘 나와. 사회복지설은 가서 보셔야 돼. 판단을 하셔야 돼. 유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러셔야 돼. 감정 가격이 이하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임대주택 가격 올리면 안 되니까. 맞다. 그다음에 누가 설치했대. 행정청이 설치했네. 시장이라든가 자동차 정류장 등등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느낌이. 얘네는 가격을 올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셔야지. 따라서 가격을 낮춰서 감정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몇 번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논점은. 제가 올해의 논점은 여기다 잡을게요. 공급 방법. 왜냐하면 비교를 좀 해보세요. 아까 원형진은 두 개밖에 없었잖아. 수익약 아니면 경제입찰. 그런데 조성토지는 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추첨이 있습니다. 추첨. 그래서 원래 조성토지는 원칙이 경제입찰이야. 원칙이 경제입찰이라고. 그런데 경제입찰은 안 나와요. 시험에. 답으로 안 나온다고요. 그런 게 있네요 하고 넘어가시라고. 여기는 얘가 나와요. 얘가 추첨. 무조건.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약이 있죠. 얘 두 개가 중요해요. 두 개. 그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둘 다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추첨이 더 중요합니다. 추첨. 그럼 추첨은 어떤 접근을 하시면 될까요? 이 추첨은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 공부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주택 플러스 공장 이렇게 하시라니까. 주택 플러스 공장 이렇게 하시라니까. 공장. 이렇게 틀을 잡으셔야 돼요. 얘네 가격 높이면 안 되죠. 주택이 세 개 있다 그러셔야지. 세 개. 그러면 읽는 거예요. 국민유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주택이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글자를 바꾸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보면서 주택용지 맞네 그러셔야지. 그다음에 공공택지도 주택용지 맞나? 아파트지 1부지잖아요. 주택법에 나오잖아요. 주택용지 맞네 그러셔야지. 그런데 단독 주택용지 있죠. 얘는 규모 제한합니다. 얼마? 100평까지만. 숫자 바꾸면 안 됩니다. 330제곱미터 이하까지만요 그러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다 세 개가. 기역, 니은, 니은, 니은 세 개 있죠. 얘가 주택용지죠. 그리고 뭐죠? 공장이죠. 플러스 끝. 주택 플러스 공장이야 그래서. 개념 잡을 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수익약. 그러면 수익약이 어떤 형태로 가는 거지? 주인 있는 땅. 주인이 이미 정해진 땅.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우리가 가서 돈 싸들고 들어가서 분양받겠습니다. 일반이. 분양해줘 안 해줘. 얼른 집에 가세요 그래야지.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인데요. 그런단 말이야. 국가나 지자체한테 공급하는 토지거든요.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놓은 거. 공공용지라 그래. 네 글자라고. 이런 걸 합쳐서 학교라든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이렇게 써 있잖아. 공공용지라 그러죠. 이걸 국가나 지자체한테 공급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간단한데 이건 어떨까? 토지상환채권. 방금 전에 했잖아 우리.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김영진권이잖아. 그럼 그 주인한테 주는 게 맞죠? 이렇게 주는 방식이 뭐예요? 수익약입니다. 됐습니다. 마무리하시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 교재에는 보니까 토지상환채권. 주택, 토지상환, 도시개발채권이 있던데 도시개발채권이 왜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원래. 도시개발채권을 먼저 볼까 한 번? 한 장 넘겨보세요. 이거 한 번 먼저 풀고. 문제 있으니까. 먼저 풀고. 먼저 이론 정리하고 문제를 풀게요. 여러분 도시개발채권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채권이거든요 사실. 얘는 수용방식이랑 관련이 없어. 수용방식과 관련된 거는 토지상환채권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에 끼어들어가 있어 지금.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도시개발채권 누가 발행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시도의사 발행하지. 모든 채권은 발행권자부터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 도시개발사업 안에 들어가는 자금 조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머니야. 지자체 머니는 굉장히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장한테 승인받는 거지 국장한테 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자, 발행방법 둘 중에 하나로 발행하면 돼요. 전자등록발행. 읽고 쓱 읽고 넘어가도 돼. 얘가 중요해 얘가. 무기명. 얘를 논점으로 잡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본시험 가면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가능하거든요. X 하신대. 가능하잖아 지금.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발행할지는 뭘로 정할까. 조례. 맨 끝에 조례했던 거라 하신대. 여러분 도시개발채권은 전부 다 세부적인 사항이 있죠. 다 조례입니다. 조례. 자, 이제 암기하셔야 돼. 돌려주는 기간. 상환기간. 몇 년에서 몇 년?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뭘로 정할까? 조례죠. 조례. 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를 정합니다. 자, 소멸신은 5, 2. 원금은 5년. 이자는 몇 년? 2년. 이렇게 하시면 되지. 여기서 딱 막히는 데가 여기지. 매입은 뭐지. 누가 매입해야 되냐. 아니, 시도서가 발행하는데 아무도 안 사. 그러면 생뚱맞잖아. 그래서 법에서 뭐라 그래? 너네들만큼은 꼭 매입을 해야 된다. 머스트. 의무자입니다. 의무자. 그래서 보시면 원래 3명이거든요. 2명만 하시면 돼, 2명. 첫 번째, 수용방식으로 시행한대. 자, 여기 공공사업 시행자하고 민간그러면 안 되고 공공사업 시행자하고 도급계약 체류하는 자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매입하는 거지? 오른쪽, 오른쪽. 도급계약 체류하는 자가 매입하는 거야. 그런데 이 도급계약을 누구랑 체류합니까? 공공이랑 체류하죠. 그렇지. 딱 매치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국계법상 우리가 배운 거 있지, 그렇지? 개발행위허가 배웠잖아. 몇 명이죠? 개발행위허가 받은 자가 몇 명이야? 일곱 명도 있고 여섯 명도 있고 그래? 국계법, 국계법. 여섯 명이지 뭐. 거기서 한 명만 매입하는 거야, 한 명만. 누구예요? 그래서 형제일병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만약에 다른 자 나오잖아요. 빨리 싸대기를 치고 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지금. 이분들이 매입을 해야 돼요. 이분들을 이 두 명을 매입 의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입했대. 중간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언론 측이. 그런데 이 세 명은 예의적으로 중도사관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거든요. 허가받은 사람이요. 잘못한 게 없대. 응? 취소가 됐대. 돌려줘야지. 귀책 사이 있나 없나? 없잖아, 지금. 이거, 이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취소가 됐다. 돌려줘야죠. 그리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샀어. 차고로 매입했대, 차고로. 돌려줘야지. 그다음에 원래 500만 원만 삼대는데 700만 원 샀대. 초과해서 매입했다. 초과한 금액은 돌려줍니다. 됐습니다. 매입필증은 몇 년 동안 보관하지? 5년.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고.